자 엄마 걸로만 봤을 때 엄마 어디 허 씨예요? 본향? 네. 본향? 아 본향이 양천. 안천? 양천. 양천? 응. 엄마 자 잘 들으셔? 네. 이 집은 지금 파헤쳐져 있는 묘가 굉장히 많다 그래. 묘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. 죽은 자들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소리가 나와. 아. 어 근데 우리 왜 죽은 사람이 편해야지 산 사람이 편하다라는 말이 있어. 네. 어 근데 이 집은 묘에 바람이 들고 산에 본향 산에 먼저 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런 묘나 산에 바람이 들었을 때 특징은 엄마 지금 나이도 그렇고 누군가 아팠어야 돼. 네. 어. 아프고 수술을 하던 죽을 고비. 어. 죽을 고비를 넘기던. 죽을 고비를 넘기던 하셨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. 응. 응. 그리고 이 집은 이 집 자체는 어 많이 빌고 무당집에 의거를 하면서 응. 많이 빌고 기도를 하고 가야 되는 집이 맞아. 정리할 것도 여기는 굉장히 많아요. 이 집은. 그러니까요. 어. 엄마랑 아빠네 집을 같이 봐야 돼. 왜냐면 자식을 낳았잖아.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. 응. 응. 누가. 우리 애기 아빠는 53년. 53년. 우리 애기 아빠 53년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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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1월 18일. 11월 26일인가. 아. 11월 8일인가. 18일인지 26일인지 우리 시어머니로 생신하고 헷갈려. 어. 성씨가 뭔데? 왜냐면 여기 오갈 수 없어. 김. 김. 어디 김? 응. 여기는 설산김씨. 이 집은 양쪽 집안 다. 응. 조상이 진짜 많이 잡혀요. 풀어내야 되는 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잡힌단 말이야. 이거는 딱 누구 하나라고 보기도 뭐하고 쇠 사슬처럼 꼬여 있어서 조상들도 편치 않으니 산 사람이 절대 편치 않아야 되고 진짜 누군가 죽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이 집은 자손도 귀해야 된 귀하다 라고 소리가 나오단 말이야. 엄마 때 말고 그 다음 때에도 애를 가지려고 할 때 안 될 수도 있고 아픈 아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아이가 병치레가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상이 결론은 본질은 조상이 편치 않기 때문에 산바람에 묘바람에 이런 것들이 낫기 때문에 이 집은 조상을 굉장히 많이 풀고 가야 합니다. 라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. 음. 감사합니다.